하루하루를 사는 게 정말 힘든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좋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세상 그런데 여러분의 뭔가 하루를 다들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야 정한 씨 좀 이따 보여 드릴 게 너무 기대가 되죠? 이 경실을 안 차리는 거죠? 이 경실을 안 차리는 건가요? 아 네 오늘도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같이 뛰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도 이렇게 일요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면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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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